프로처럼 퍼팅하고 싶으시다면 프로처럼 연습하셔야 합니다 오디세이 퍼팅 트레이너와 함께 여러분들의 퍼팅 실력을 프로처럼 만들어 보세요 일직선으로 똑바로 힘차게 나아가는 퍼팅 모든 골퍼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퍼팅입니다 켈로웨이만의 트리플 트랙이 인쇄된 퍼팅 레일과 함께 똑바로 나가는 퍼팅을 만들어 보세요 퍼팅 레일과 퍼터 페이스 앵글을 스코어하게 맞추고 퍼팅 레일 위 플레이트의 구멍에 볼을 올린 후 중앙 홈을 따라 퍼팅하여 볼이 홈을 벗어나지 않도록 연습하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어렵지 않죠? 오디세이, 넘버원 퍼터는 투어 building 라이브 ンターヌ prosecutor bug 참 cia 管 趙 x Fund kr